고려대학교 이사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학교생활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사학번 화이팅! 그리고 한승연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KDM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족고대 2024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대학생활 보내시길 저희 잔나비가 가슴 깊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베스트필더보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고려대학교 24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학교에 오려고 오시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학교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후회 없이 꼭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저 더보이즈 선우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거 TMI인데 저희 사촌 누나도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글러블문학과를 졸업한 1,3학번 신민규입니다 제가 입학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신입생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기대되는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무엇이 됐든 좋은 경험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걱정이 되더라도 많은 걸 경험해 보고 그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학교에 가면 볼 수도 있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입학한 거 축하드립니다 만나면 인사해요 많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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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치게 할 건 새터잖아 마셔 그냥 대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아 잠깐만 제가 누군지 소개를 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새터 드세요 합격을 축하드려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빵조교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고려대학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던 만큼 여러분에게 다가온 대학생활의 봄날이 행복으로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으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후회 없이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저희 스테이씨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청춘을 팔참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 배우 하준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파이팅 안녕하세요 추유입니다 24학번 고려대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신 만큼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을 막차고 저 포효하라 그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희는 왕비리언 여러분 일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찬란한 대학생활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저희는 이제 입실 렌트에서 뵈면 되는 건지 자 지측을 마차 불러주세요 저희 이제 실제로 만나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구학번 그리고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입니다 정말 고된 입시를 마치고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꿈꾸시던 낭만들 우리 학교 예쁜 캠퍼스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세터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대학생활의 첫 페이지 안고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아기 호랑이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캣서가입입니다 고려대학교 24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글씨를 맺으시고 행복한 대학생활만이 눈앞에 펴주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행복한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캣서가입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려대학교 신입생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재로서 그리고 멋진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멋진 인물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한 그리고 멋진 도전들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입학을 축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회없이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오늘 묵수님단과 벗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파이팅 대학 졸업하고 하는거 유튜브 안녕하세요 가수 1학번 모혜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없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저 2,1학번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여러분들 파이팅! 개코살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회없이 즐거운 추억을 많이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 크래비티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파이팅!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2,4학번으로 고려대학교 입학에 성공한 우리 아기호랑이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미미 미루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려대학교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마이 6개월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딱 6개월간 정말 흠뻑 제대로 즐겁게 정말 노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 것이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야무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걸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MT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응원 OT 들어가고요 마저 입실 렌트까지 딱 들어가면 6개월간 여러분 완전히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다 고려대학교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딴색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교 쑥쑥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진심이 다하는 국어학 강사 김정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상대학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신 이사학번 우리 후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슴속에 터지는 힘으로 여러분이 대학생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졸업하는 그 순간 고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백아연입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정 가득한 고려대학교에서 열정 가득하고 또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에나입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인말 가득하시길 저희 엠아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나민 밴드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로 입학하신 것을 정말 정말 축하드리면서 일단 저희 17학번들이 이사학번에게 드리는 꿀팁이 한가지 있다면요 네 여러분들 젊을 때 즐기세요 다치면 고연 바르십시오 CC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복학생에 정말 조심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학생 조심하세요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족고대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게 하나 둘 셋 민족고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루시입니다 고려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의 펼쳐질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열의가 넘치게 호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데요 또 한 번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고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밴드 루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사학번 다 같이 화이팅! 안녕! 안녕! 둘 셋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이사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긴 수험생활 보내시느라 힘드셨을텐데요 네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빌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사학번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빌리빌리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아기호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즐거운 학교생활 누리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KUBS 화이팅! 고려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민지채널의 민지 고려대학교 미디어악구 1사학번 차민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입시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대학교 중에 가장 기세가 좋다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노시길 바랍니다 아! 그런데 학점은 놓지 마세요! 약속!